LBC The All of Reef Love and Me 아닌 새로운 사랑을 그려주세요 자 여러분, 이곳이 어디죠? 자 여러분, 이곳이 어디죠? 와 좋아요! 그거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죠? 네, 홍대입니다 홍대 한 스튜디오에 나와 있죠? 네 말이 다르거든요 저 처음 가봐요 저 홍대 처음 가봐요 아 나 홍대 딱 한 번 가본 적 있구나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네 아이 두 번째로 와봐서 축하해요 아니 축하 감사합니다 오늘 콘텐츠는 물음소리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고 길거리에서 직전을 수행하면서 콘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2대2대2입니다 네 팀원 남기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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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나요? 뽑기를 준비했어요 뽑기 와 저희의 전통 보이네 엑소의 전통 뽑기 자 그러면 그냥 끝에 끝에 가위바위보 해서 거기서 또 순체대로 뽑아올까 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 형 먼저 오케이 나랑 이한이 형이랑 팀이다 형님은 보여요 보지 말고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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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신인입니다 나는 이거 C 저는 C입니다 에이 에이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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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저 뭔지 모르는 거야 저 몰라요 몰라요 자 여러분 저 몰라요 다 색깔도 달라요 자 댕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C 오 태산이호가 팀이구만 너 맛있는 거 많이 먹겠다 안 되겠다 지금 이 침대로 소파를 바꿀거든요 이리 와 야 나와 애기 이리 와 지도랑 가방을 들을 거야 오 맵 그러니까 아니지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 이렇게 이러면 눈에 띄긴 하겠다 야 이러면 눈에 띄긴 하겠다 야 확실히 잘 어울리긴 한다 내가 야 너가 진짜 잘 어울리긴 한다 야 너가 진짜 잘 어울리긴 한다 야 너가 진짜 잘 어울리긴 한다 하나 사야겠는데 이 정도면 야 이거 진짜 사야겠는데 지엽다 너 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네 여러분 홍대로 한번 날아가 볼까요? 하나 날아가자고 셋 아니야 자고 셋 아니야 이야 이야 다시 다시 자 여러분 홍대로 한번 나가볼까요? 나가볼까요 가든 뭐라도 가자 홍대로 한번 날아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이야 이야 아 진짜였어? 여러분 홍대로 한번 날아가 볼까요? 하나 둘 셋 이야 하나 둘 셋 아 형 뭐해 아 형 뭐해 안 돼 같이 춤추실 분 계세요 같이 춤출 사람 저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아니 지금 뒤낮은 거 네 여러분 저희는 홍대 다운 차원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동선 정리를 확실하게 끝내고 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저희가 출발했는데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쭉 갔다 올 거예요 저희는 다 쓸어버릴 거예요 다 쓸어버릴 거예요 이 미션을 저는 이거부터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다 알 것 같아요 문제 같은 걸 이제 맞추는 거일 것 같고 노래방을 가서 코인 노래방을 가서 뭐 80점이나 90점 넘기면은 뭔가 하트를 준다든가 이런 거고 농구 같은 경우는 게임장 가서 농구를 할 것 같고 이런 거죠 뭐 Let's go 스팟이 언제쯤 나오는 거지? 그러게요 스팟이 여기가 첫 번째 스팟이거든요 어 여기요? 와우 첫 번째 미션 하트 한 개가 걸린 미션입니다 네 시민을 섭외해서 섭외해서요? 네 대안 시간 1분 동안 5개 이상의 코즈를 맞추면 성공입니다 와 이거 야 뭔가 조금 유능해 보이시는 분께 한번 뭔가 아이돌 많아요 안녕하세요 미션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아 저희요? 감사합니다 저분들한테 한번 가보자 혹시 저희 혹시 시민 인터뷰 한번 가능하실까요? 시민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는 사실 저희는 사실 그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코라는 아티스트 네 저희 프로듀서님이 아 진짜요? 네 저희가 미션을 해야 돼서 그런데 설명을 해드리면 그걸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맞춰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철안에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랑 안에서 게임하고 있다가 아 정말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궁금해서 나왔는데 궁금해서 나왔는데 궁금해서 나왔는데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 포커스 왜 를 영어로 왜 네 맞습니다 오 맞는 거죠? 나이스 오! 제가 말씀드린 저희 프로듀서님 치코 와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 오 이거 이거 오! 물고기 보러 갈 때 가는 곳 아쿠아리움 오 ok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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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인형 뽑기 할 때 많이 나오는 제일 귀여운 친구인데 어 어 쿠러미 마이멜로드 아 아 저 제가 닮은 도 동물이 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막여우 사막여우 아 살짝 그 아 운하아 너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해? 아 이건 패스 아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다 실을 때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다 실을 때? 맞아요 근데 그걸 순화해서 말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순화하지? 이거 너무 다 갔다 뭐 갔다 라고 하잖아요 갔다 뭐 갔다 라고 하잖아요 그 말 해도 돼요? 끝났습니다 우와 벌써 끝났어요? 몇 개 마셨죠? 사실 집중해서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얼굴만 보니라고 그 Y라는 앨범에 못 같아 라는 곡 제목이 못 같아 아 그래서 아까 그 또 사실 그거 비방용 애기 XXXXXXX氣 제가 헬스할 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지나치신 거 같아요 너무.. 너무.. 아 아닙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아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모이넥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설마 미션은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보자! 아야! 리런 버려! 자! 농구하러 가자! 내 주종목이 나왔군! 레츠 고! 일단은 여러분 저희가 현재 서 있는 부분이 여기 마크 표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제 생각에는 다른 애들이 이쪽 메인 스트리트 쪽에 많이 시작을 할 것 같아서 공포 돼 있을 테니까 우리 그냥 여기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천천히 여유롭게 레츠 고! 나 진짜 이쪽 거리는 처음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더규? 평화롭게 강아지 산책 시키고 계시는데 사실 오늘 내 목표는 하트를 많이 얻는 것보다 거리를 누리고 가자 아 좋지 근데 저기가 홍대인데? 이곳인가요? 첫 번째 미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뭐죠? 이번 미션은 딱지 치기입니다 1분 동안 멤버 두 분이서 함께 딱지를 넘기시면 되는데 이번 미션의 하트 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물음표요 물음표로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딱지를 넘기시는 수만큼 하트를 드릴 거예요 오? 됐다 1분 안에 1분? 야 그럼 많이 넘기면 되나? 이거 잘하면 근데 딱지 막 물 묻혀져 있고 그런 거 아니겠죠? 오늘 우리 이거 하고 영업 종료야 이거 아 진짜로 이거 가방 다 채워 영업 종료 야 야 채! 한 10개 가면? 이거 다 채우면 이제 우리는 카페로 바로 간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딱지고 네 이 딱지를 넘기면 돼요 아! 됐어 끝! 됐어 끝! 안 넘어간다 아! 야 야 무슨 소리야 아 잠깐잠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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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얇은데 이거 너무 무거워 준비됐어? 진짜 풀스윙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해봅시다 도전! 시작! 시작! 오 넘겼다 넘겼다 시작! 오 넘겼다 넘겼다 어 넘겼다 넘겼다 야 나 아직도 하나야 어 야 이거 안 넘어가 너 몇 개야? 안돼! 야 안 넘어가! 어 오케이 오케이 2개 야 너도 빨리 3개 3개 4개 4개 5개 5개 6개 6개 10개 10개 11개 12개 13개 우리 파업하자 8 1 5 5 5 5 5 5 5 몇 개 했어? 한 9개 한 것 같은데 9개밖에 안 했다고? 10개 10개요? 10개 하고 13개 23개 우와! 자 카페로 갑시다 하트를 몇 개 얻었냐가 중요하잖아 그걸로 뭘 먹었냐가 중요할 것 같아 자 메인 스트리트 워킹담 메인 스트리트 렛츠고 렛츠고 일단은 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하트 5개 제가 또 댄스 챌린지 유닛이잖아요 우리 또 영혼의 듀오 5개 이거 어려운 거일 것 같지 않아? 아 여기 버스킹하는 자리네 그건 알지 근데 우리가 버스킹을 한다고? 설마 그래서 5개요? 에이 설마 아 너무 딱 중간인데? 어우 여기는 민망하다 저희 아까 예상하듯이 여기서 10위 섭외해가지고 챌린지 챌린지 어머나 큰일났네 제한시간 있나요?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바로 해볼까요? 네 일단 그러면 해주실만한 분을 어 좀 찾아보자 우리랑 눈이 마주치면 돼 어 바로? 바로가? 안돼 아니야? 눈치 보인다 나 야 나 야 너가 이어서 너가 해야 돼 나 이어서 못해 아니 오히려 외국인분들이 해주실 수 있어 편하게 어 어떡해 아 한 번 해봐 아 진짜 쉽지 않다 포트콜 좀 가서 좀 찾아보자 우리 포트님 사진 찍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 자 드디어 첫 게시 미션 예민 거의 4컷 총 하트 3개가 걸린 미션이고요 저희가 주는 이 포즈대로 성공하시면 됩니다 와 할 수 있잖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 우리 이미 성공했어 4컷 이게 넣어야 돼 내가 이거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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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각도에 맞춰서 해야 돼 어 좋아 팔꿈치 살짝만 더 이렇게 아 눈 감았어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팔팔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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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왼손 어 그치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발 제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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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3개 와 3개 나이스 나이스 정립 정립 자 이제 미션 수행하러 또 가봅시다 다음 이제 춤 한번 가볼까?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제 말 건다잉 우리 저 그리고 저 빅시아 씨인가 저거 빅시아 네 빅시아 씨 저거 너가 좀 들을래 이번에 그걸 들으면 인터뷰하는데 명분이 생겨 자 춤추러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나는 보이넥스터를 안다 하는 사람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볼게 일단은 옷을 먼저 봐야 될 수도 있어 옷이 되게 힙한 사람을 찾아야 될 수도 있어 어 맞아 일단 소리를 내가 질러 자 나는 보이넥스터를 안다 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같이 춤추실 분 가세요 같이 춤출 사람 어 뭐야 내 포토콘 보고 계시네 챌린지 챌린지 I can't speak speak Korean Can you speak Englis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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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speak English Can we play 네? You're so handsome You too you too You're so cute 이거 알아요? 난 요즘 살만해 어 어 어 살도 좀 붙었고 어 어 두 사람 두 사람 같이 할래요? 어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us Good problem That's five, six, seven, eight 난 요즘 살만해 어 어 어 살도 좀 붙었고 어 어 친구 이때 그냥 모여가지고 Just free Yeah free 근데 넌 근데 넌 You 매일 운다고 번진 마스카라 에 Crying 흐흐 번진 마스카라 에 여기까지 Crying 고전하셨습니다 Let's go 고전 5 5 6 7 8 난 요즘 살만해 5 5 스마 5 금대 넌 내 이름 닫고 던진 마스카라 에 에 오케이 성공 성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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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공공! 다음 말씀 더 해볼까요? 지도! 야 저 농구 한번 갈까? 농구? 농구 한번 가자 그럼 농구하고 노래하면 되겠다 오케이! 렛츠고! 가보겠습니다! 나거 잘해 나거 잘해 너도 그런 거 잘하지 않아? 이번 미션 하트 2개가 걸린 미션입니다 멤버 한 명이 농구 게임에 도전해서 120점 이상 성공하세요 야 이거 형 잘해 진짜 한번 믿어봐 은하영아 형 한번 믿어봐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자 렛츠고 가자 바로 성공해요 가자! 가보겠습니다! 나 형이 한번 해볼게 형이 형이 하는 거 맞아요? 네 해볼게 이거 할 줄 알아요? 어? 120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50점도 힘든데? 쉿 형 바로가 뭐야 박력 눌러 아 은하영아 너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해? 형아 미션은 제가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근데 혹시 은하영아 형 한번 믿어봐 은하영아 형 한번 믿어봐 형 한번 믿어봐 아니 아니 뭐해 아 뭐해 아 뭐해 아 바로가 바로가 아 뭐해 진짜 바로가 바로가 아 뭐해 아 뭐해 아 은하영아 형 믿어 아 뭐하냐고 아 뭐하냐고 아 뭐하냐고 아 벌써 실패야 그냥 아 우리 저 시간 많아 아 우리 저 시간 많아 아니 추가도 못 받게 생겼잖아요 아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아 으 으 으 으 진짜 실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뭐하냐고 자신 있게 한다며 형이 야 형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200점 까지 해보긴 했거든 한 번 형 믿어볼래? 지금 형 총알 안 풀렸어 아, 아니야, 아니야, 말도 안 되는, 맞아 형 한번 풀렸어 자, 저희 다음 뮤직비디오에 놀아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 안 믿어요 아, 진짜 한 번 믿어봐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아, 진짜 한 번 믿어 이득 보고 가자고 가만히 있어 아, 이걸 실패하다니, 진짜 오, 나 여기 알아 오, 여기 거리 노래방 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 그거 아니에요? 버스킹 하는 데? 맞아, 맞아 버스킹? 무슨 사투린가, 이거? 버스킹? 저희가 원래 여기를 가려다가 저 인터뷰 한 번 해볼까요? 저 인터뷰 한 번 해볼까요? 아니, 진짜로, 진짜로, 너 자꾸 이렇게 막무가내로 갈래?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따 이걸 해야 된다고 나 눈 마주쳤어, 눈빛으로 왔어 이거 하고 가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왔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게 정리를... 잠깐만, 뭐야? 그 다음 스팟으로 한 번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 잠깐, 일단 여쭤봐야 돼 혹시, 선생님 혹시 저희 인터뷰 한 번 가능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있나요? 마이크 같은 거 없나요? 왜? 마이크로 방송하게 마이크로 방송하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챌린지를 치러니까 갑자기 막 일단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응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한 번 함께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아니야, 이? 어, 네 아니야, 이?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그룹을 아시나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우와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혹시 챌린지를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 같이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 같이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오,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아, 됐다, 됐다 노래 한 번 들어보실래요?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뭐였어, 뭐였어 아, 따라가시는 사람은? 야, 방해하자, 방해하자 따라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잔말 말고 이리 와 안녕하세요, 보인엑소의 명재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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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하는 거야? 너 가져와 어떤 방법으로도 가져가도 된다 야, 지금 미션, 미션 진행 중이잖아 안녕하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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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안돼 안돼 돼지 안 돼지 알았어, 하나만 가져가, 이렇게 아, 오케이, 하나만 가져가 하나 가져가, 하나 가져가 하나만 가져가, 딱 한 번 하나만 가져가, 하나 가져가 하나 가져가, 한 번 가져가 하나 가져가, 거기로 오케이 그럼, 이거 힘hart 거야 그렇게 합의라는 걸로 합의, 합의? 깔기 하나로 합의? 야, 평화줘야, 평화줘야, 평화줘야 평화주의자, 그럼 평화주의자, 그럼 병화주의자, 그럼 가져가세요 사랑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멤버들이.. 죄송합니다 일단은 노래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해보시는 걸로 한번 같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차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프 점프 됐다!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프 점프 성공! 점프 점프 성공! 성공!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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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아까 진짜 진심으로 저 자막을 뚫고 못돼서 감사합니다 나 아까 뛰어갈 때 무슨 생각 들었어? 아니 너가 방해하자 방해하자 해서 난 챌린지 방해하는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너가 애들이 갑자기 표정이 화나 있는 거야 본인들이 잘못인 거잖아 원래 그런 게임이니까 그럴 때 가방 뺏자마자 그 얘기 했잖아 룬에 적혀있지 가다가 둘 다 마실까요? 네 하트 많이 뺏었잖아 그쵸? 애들이 진짜 찐으로 화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트 주셔야죠 두 개인가요? 두 개죠 그래도 사실 우리는 하나 쓰는 거야 지금 미안해서 다시 다 돌려줬어 네 하트 두 개 드렸습니다 저희 미션 향수 여기 여기요 두 분이 농구 잘하시는 분 아 뭐 둘 다 잘합니다 둘 다 잘합니다 내가 할게 다시 아 농구 잘해? 김은학 정도는 이길 수 있는 정도? 간단하게 운하가 보고 있냐? 넌 나한테 안 돼 운하가 내가 갈게 가자 야 120점 잠깐만 야야야야 야 둘 다 잘합니다 둘 다 잘합니다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안 돼 안 돼 못했어 못했어 실패 미안해 너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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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이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 차트 한 개 받아야죠 내 개 내 개 내 개 내 개 안경 벗었어 안경 벗었어 리우 형 오웨이 오웨이 보이지 보여주시나? 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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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synagogue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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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배! 자, 이제 여기 걸렸어요, 여기 안 돼! 안 돼! 제발! 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이 4개짜리는 내가 봤을 때 시민분들이랑 같이 듀엣을 불러야 돼. 막 갑자기 이런 거 아니야? 보이넥스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이번 미션, 파트 4개가 걸린 미션입니다. 아,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데. 시민을 섭외해서 노래방에서 보이넥스 도어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을 찾아야 하는데. 보이넥스 도어 아세요라고 먼저 물어봐야겠다. 아, 큰일 났다. 우리 알아봤어? 어, 저희 아세요? 네, 저희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보이넥스 아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단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 저 아무도, 아무도 못 알아보시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어, 보이넥스 아시나요? 아니 않아요. 어, 진짜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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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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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저희 노래 아세요? 네. 그러면 저희랑 같이 노래방에 가서 저희 노래를 하나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어, 뭐야. 서행 완료됐다, 나이스. 오, 진짜 감사합니다. 렛츠고. 제일 부르고 싶으신 거, 저희가. 듣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세레나드 앨범으로. 오케이. 오케이, 세레나드 렛츠고. 알라드. 근데 가방 뭔지 물어봐도 돼요? 이거 해주시면요. 네. 저희 4개를 모으셨어요. 1등, 1등. 진짜요?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저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어, 제가 노래 불러드리잖아요. 같이 부르는 거잖아요. 맞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 뭐 하나씩 있어요? 여기 이거 부르고 하나 불러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정말요? 알겠어, 알겠어. 하나 불러드릴게요. 해주세요. 렛츠고! 여기 재현 태산호사. 아, 신샤 킹샤 뒤죽게 해. 그거보다 버린 수 프로. 이러다가 말장 광야. 호우. 호우. 실수하라, 나 몰라. 렛츠고 렛츠고. I love you baby baby. 왜 초래 널 안 해, 진심을 동냄 맘 내 사랑. 이 은때, 야야야야. 제발 좀 잡둑 가자, you. 오 오 오. 노래, 노래! I swear you like it.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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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For a serenade, a lot serenade. 난 차도 없고 날아도 없어 근데 하나 약속할게 I love you for you 성공입니다 너무 갑질 않더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갑질 않대요 진짜 I love you for you I love you for you 저희 보이네 기거가 많은 분들께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뭐 팁 같은 게 있어요 8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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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주야? 빨리 약속하세요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렛츠고 보이네엑스로 힘주실 분 네 안녕하세요 못 같아 우리 사람 같이 놀아주시면 되는데 다 못 같아 생기지 말아줘요 하나 둘 오이 오이 와우 팔꿈치에 더 들어야 돼 팔꿈치에 여기 딱지 들어오시죠 열두 개 뚜뚝합니다 하트를 너무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겼어 이미 끝났어 우린 승리자예요 7시 2시 5시 4시 4시 5시 6시 8시 5시 4시 5시 6시